오늘은 네 글자 게임이야 한 번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5초 안 돼요 외국인 멤버한테 5초 3.5초 완벽 3.5초 3.5초 싱숭 생숭 감개 감개요? 1 감개? 2 3 2 끝났어 아 다 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 던지고 삐 그냥 재미로 다음 해보면 안 돼요 저희 길이 양념 치킨 귀여워 너무 질팍해 치럼 입이 나무 나 너무 어려웠어 늙어? 나 너무 어려워? 10중 10중? 이거 어떻게 알아? 10중 10중 8구 10중 8구 휴대 전화 아 어차피 안 돼 수고하자 전화 토요 가지 그런 떨어rict тел 해외 ps 해외 퇼 감사합니다.